올해 초 개최된 트로트 경연대회 현역가왕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설운도가 김다현에게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소문은 설운도가 김다현을 달가워하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보다 그녀를 더 자주 비판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불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언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며 설운도의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에 대해 가차없는 평가를 내리는 설운도와는 달리 다른 젊은 가수들에게는 비교적 부드러운 평가를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설운도가 김다현에게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는 설운도에게 김다현을 포함한 젊은 후배 가수들에게 항상 냉정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놀란 설운도는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운도는 김다현이 단순한 후배가 아닌 과거 자신의 성악 수업을 들었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김다현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인이었을 때 설운도는 그녀의 성악 선생님으로서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다현은 뛰어난 학생으로 성장해 왔으며 설운도는 그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항상 엄격한 지도를 해왔습니다. 현역가왕 경연대회에서 김다현의 무대를 평가할 때 설운도는 그녀에게 다른 가수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김다현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었기에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운도는 김다현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자신이 한 비판적인 말이 김다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말로 표현하는데 서투른 편이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김다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 말했습니다. 설운도는 자신이 가혹한 비판을 했던 것에 대해 김다현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매번 그의 사과를 거절하고 오히려 설운도의 비판 덕분에 자신의 노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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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